클래스 카드로 공부를 하나도 안했네요 공부했어요 짬빌들이 공부를 안해오면 알파벳을 익힐 수 있을까 쓰기 했는거 한번 살펴볼까 자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내 이름은 뭐죠 내 이름 몰라요 뭐라구요 R R 쓰고 연습했는거 기억나요 다음번에 R 만나면 R라고 얘기해줄거에요 다음 내 이름은 씨야 아닌거 같은데 뭐라구요 뭐라구요 내 이름은 뭐라구요 음 S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뭐예요 Q 그렇죠 Q 맞췄어 Q Q D D S R R R S Q Q Q Q 얘는 이렇게 써야 된다. 외초 외초 I I L L D U P P P도 맞췄어. P V V가 아니고 V V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V 그렇지 V 잘했고요. V C 5 전번에 틀렸는데 이제 맞았어 J 잘했네요. J K G G G G G G G G M M M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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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더 그렇지 H야 조금 헷갈렸어 얘는 와우 Y B 와우 N 혀가 보이면 안 돼 N O N E 티그처럼 생긴 E야 E E O S F F 이 친구 이름은 뭐다 F F F 쟨 소리로 뭐라고 k 잘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도 06이 다시 켜고 있으니까 얘는 a 뭐라구요 a가 아니고 a a 람 w w 소리가 나네 얘는 그 다음 얘는 x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인터넷이 약간 끊겼네 모르는 거 모아놓은 게 몇 개 안 돼 걔들만 보겠어 아 그래서 얘는 그렇지 e 그 다음 f 그렇지 f야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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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누구였더라 R 였어 얜은 G 얜 누구였더라 G 얘는 S 자 한별이 오늘 숙제는 뭐냐 하면 소문자 있지 소문자인데 요거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맞추기 연습하는거 준비해오는거야 이름 불러줄까? 그리고 얘는 A B C D E D C B D E F F 얘는 이렇게 생길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수도 있어요 음 G G E F F G 여기 음? 뭐라고? 오케이 그래서 소문자야 소문자 소문자 공부해 오세요 앨범에 소문자 알겠지? 알겠죠? 응 오케이 와서 팬들 계속하세요 응 오케이